껍질까지 먹으면 암과 치매를 막는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이나 채소 중에는 과육보다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암과 치매까지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대단히 놀랍지 않나요? 껍질이나 씨까지 먹었을 때 더 효과가 좋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오늘은 껍질까지 먹으면 더욱 좋은 영향을 주는 7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좋은 영상 다양하게 만들어 모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참외는 껍질에 베타카로틴 쿠쿠르비타신이 풍부합니다. 참외의 껍질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사과의 껍질보다 단단하지 않아 의외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은 참외의 껍질은 신장과 간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대장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대장이 건강해져 면역력이 크게 상승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장에서 70% 이상 만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장이 건강하고 장의 환경이 깨끗해지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잔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참외는 또한 가운데 C 부분까지 다 드셔야 피로회복 항암 등의 효과가 커집니다. 종종 참외의 C 부분을 다 파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껍질을 깎고 C까지 다 파내고 드신다면 참외의 효능 중 30% 이하만 섭취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참외의 껍질과 C 부분에는 많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오이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건축 시 노동자들의 에너지원이었죠. 줄리어스 시전은 오이를 힘의 상징으로 여겼고 클레오파트라는 미모를 위해 오이를 먹었죠. 힘과 에너지 미의 상징 이 오이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을 알려드릴게요. 오이는 100g당 단 9칼로리로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엄청나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 오이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죠. 짠 음식에 의한 고혈압 걱정? 오이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조절해줘요. 오이는 수분과 미네랄 식이섬유와 영양분이 풍부해 힘이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등산 가실 때 오이를 조금 들고 가시면 아주 좋아요. 오이의 껍질에는 쿠커비타신 성분이 매우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이야말로 껍질을 깎지 말고 먹어야 하는 채소입니다. 오이 껍질의 이산화 규소는 머리카락 성장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건 날 것으로 껍질째 먹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편하게 드시기 위해 껍질을 깎아내고 드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 꼭 껍질째 드셔야 오이에 제대로 된 효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이의 껍질은 식이섬유와 비타민도 풍부해 면역을 올려줍니다. 배의 껍질을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으신데요. 배의 껍질은 사과나 참외의 껍질보다도 훨씬 부드럽고 먹어보신다면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배의 껍질에는 영양분이 매우 풍부해 과육보다 항산화 성분이 5배나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배를 껍질까지 드시면 항암 능력이 5배 상승해 암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무조건 껍질까지 드셔야겠죠. 또한 배는 익혀서 꿀과 대추 등을 넣고 배숙을 만들어 드셔도 아주 좋으니 참고하세요. 고구마의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영양소가 매우 풍부해 대장암을 예방해주며 고혈암 뇌졸중을 막아줍니다. 고구마는 씻을 때부터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소리나 수세미 같은 걸로 벅벅 문질러 닦아내면 고구마 껍질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 절대로 강하게 씻지 마시고 부드러운 스펀지나 손으로 조심스럽게 씻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고구마 껍질의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또한 종류별로 먹는 방법별로 건강에 다른 영향을 줍니다. 자색 고구마는 지방조직의 크기를 줄이고 지방대사의 개선으로 다이어트와 간의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인 주황색의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 능력으로 노화와 암을 막아줍니다. 붉은색에 가까운 호박고구마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대장 건강을 책임지죠. 당뇨병에는 삶은 고구마가 좋을까요? 군고구마가 좋을까요? GI 지수가 55위하면 당뇨 예방에 좋은데 생고구마는 60일 군고구마는 80튀기면 70삶으면 45로 삶았을 때 가장 낮아집니다. 그러니 정답은 삶은 고구마입니다. 해외 연구자료에 따르면 삶은 고구마와 고춧가루가 만나면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항암효과가 크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삶은 고구마를 껍질째 김치와 함께 먹는다면 만성 염증과 치매암 걱정할 일이 줄어들겠죠. 예전부터 그렇게 먹어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참으로 대단한 듯합니다. 포도의 껍질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롤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뇌 건강에 아주 좋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포도는 심혈관 건강빈혈 항산화 항암에 아주 좋으며 해독작용과 뼈 건강, 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2019년 노벨의학상을 받은 논문에 따르면 포도씨에는 몸속에 생기는 암의 발병을 줄이고 발병한 암세포를 사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도씨를 그대로 삼키기보다 씹어서 먹어야 더 좋다고 하니 가능하면 씹어먹도록 하세요. 포도는 껍질과 씨앗까지 같이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땅콩은 노화 방지로는 1등이죠. 미국, 남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식품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최근 땅콩이 혈액순환 심장병 예방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가에 아주 좋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땅콩의 레스베라 톨 성분이 생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불로장생의 열쇠를 가진 성분이라 말했습니다. 볶은 땅콩보다는 삶은 땅콩이 레스베라 톨 성분의 항산화와 항암 작용에 더 좋기 때문에 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땅콩은 껍질째 삶아 먹어야 겉껍질의 영양분이 속까지 스며들어 항산화 항암 작용이 5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삶아서 먹는다면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땅콩은 칼로리가 제법 높기 때문에 하루 한줌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근의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근의 껍질이 많이 남아 있다면 먹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껍질을 3분 1 정도 남기고 연근조림 등의 요리를 만들 때 활용해 보세요. 혈액순환 혈관 건강 위궤양에 아주 좋은 성분들을 그대로 다 섭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야채나 과일을 드실 때 잔류 농약이 걱정이라면 드실 야채나 과일을 물에 5분간 담갔다 흐르는 물에 1분 이상 씻으면 잔류 농약이 99.99% 제거되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껍질까지 드셔보시는 것 꼭 도전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거나 먹기 불편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 절대 고칠 수 없다. 이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또한 이 좋은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어주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어요.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천재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